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이 15%,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양육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영교 의원인데요. 직접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소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교 의원입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법인가요? 9일날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내용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우선 나라가 지급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한쪽 부모가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도 있고, 아이들의 생존권의 위협도 받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존에 나갈 수 있도록 나라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양육비를 나라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이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의 한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가정이 약 2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요. 그중에 7%, 7.6% 정도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2019년 통계로 보면 약 1,530가구 정도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1,530가구가 한부모가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데, 이 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꼬박꼬박 받았다고 하는 가구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75%는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계산해 보면 약 1,300가구가 넘는 가구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로 모가,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또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일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학교도 다녀야 되죠. 성장하는데 먹을 것도 있어야죠. 입을 것도 있어야죠. 휴거비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 1,300가구나 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나라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나라가 우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누군가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든 엄마이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들을 마련한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육비 구상권법은 어떤 법이 가장 특이하게 강조된 법일까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어야 되고요.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당신 양육비 줄 수 있는데 왜 양육비 안 줍니까? 그리고 아이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니까 양육비 주세요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월 30만 원씩 주세요. 월 50만 원씩 주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송하는 데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데 판결이 나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법안을 만들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나쁜 부모가 실제로는 운전면허도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사람이 일정 정도 감치 명령. 실제로는 갇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출국 정지라든지 운전면허 정지이지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거 난 다음에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왜 그러냐면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양육비는 헤어진 다른 부모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성장을 위한 비용이지 서로 채권 채무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해야 될 기본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소송을 여러 번에 걸쳐서 판단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양육비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고생만 할 뿐 아이를 키우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야 하고요. 그런 상황은 같이 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탱할 기둥이 될 텐데 어린 시절부터 박탈감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는 과정 그리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라가 지켜봐서는 안 된다. 나라는 이것을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최소한의 양비를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힘이 있으니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이제 당사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소송을 시키는 거 일단 그거는 그걸 하더라도 국가가 먼저 우선 나서서 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거를 일단 우선 국가가 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것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우리가 지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2012년대 법을 대표발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에다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쪽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 최소한 내가 이런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내면 그쪽에서 나라에서 지급할 수 있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 주고 그리고 나라는 받아나가는 거죠. 제가 2012년에 이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른이 생활하기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도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인 양육비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나갈 수 있는 어른과 그다음에 가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곳들도 최소한의 양육 아동수당을 지불하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서 키우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그동안 숫자가 적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1500가구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의견들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반영이 되어서 양육비를 나라로부터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일찍 이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 이슈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입법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대지급까지 해가면서 개인 간의 사정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정말 잘 통과가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의원님.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정에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할 임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의 사고들을 함으로써 과거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 국가가 집안일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경우에 아니 훈육을 위한 것인데 국가가 너무 거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손도 될 수 있지. 아빠가 아이를 돌보면서 손도 될 수 있지. 어떻게 여기 개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교로 죽어갔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인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국가가 거기 가듯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은 더 소중하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당연히 양피를 내차는 사람에게는 받아야죠. 국가가 돈을 지급했으니까. 이건 개인 간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시대는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무한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양피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옹호하는 나쁜 행위이다라고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20대 국회 때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폐기가 돼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께서 양육비 구상권 도입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 좀 사정이 있어서 혼자 키우시게 되는 부모님 또 사정이 있어서 키우지 못하지만 양육비와 또 여러 가지 돌봄으로 같이 하시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기본 도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경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 양서영 chia 양서영 감사합니다.